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러 이스토크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광양 제철소 폭발 사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전남 지역 산단과 제철소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폭발 사고, 전반적인 상황부터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황은용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지역의 산단과 제철소에서 해마다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사고 발생 현황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소방당국은 제철소 고로 주변에 있는 산소배관에서 산소가 세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고요. 정확한 원인은 사고 조사가 완료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폭발로 작업자 세 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폭발 사고의 발생 원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산소 공급에 의한 것으로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결국에 폭발이 일어난 건데요. 이렇게 산소 공급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 평상시 불에 안타는, 즉 우리가 연소라고 그런 걸 많이 표현하게 되는데 이 연소가 안 되는 물질조차도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면, 산소 농도가 그래서 높아지면 연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폭발하고 관련돼서 폭발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점화원, 두 번째로는 방금 전 말씀드렸던 산소, 세 번째가 가연물 정도로 들 수 있고요. 이 중 폭발 발생 원인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을 텐데 이 물질이 폭발 시에 예를 들어 화학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걸 보통 전문적인 표현으로 화학적 폭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변화, 즉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갑자기 된다거나 고체 상태가 갑자기 기체 상태로 이렇게 상태가 변화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물리적 폭발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화약 같은 이런 폭발물질이 폭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화학적 변화에, 화학적 폭발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압댕크 용기라든지 가정에서 쓰는 가정용 본배, 그런 식으로 해서 가스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압의 가스통 같은 게 갑자기 폭발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물리적 폭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번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 요소 중에 산소 공급에 의한 것이 가장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는 지난해 12월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또다시 반복이 된 건데 저희가 이번 사고에 관한 관련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24일 광양제철소 제1고로에서 폭발 사고가 난 뒤 인근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이 사고로 포스코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 등 작업자 3명이 숨졌습니다. 명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산소 배관을 점검하던 중 산소가 새어나오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의 이 같은 중대재해는 한두 번일이 아닙니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24일, 두 번의 폭발과 화재로 근로자 5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쇠조각이 이순신 대교로까지 날아가 자칫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에 발생한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에 관한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교수님, 이게 1년 전에 12월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한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을 했는데 두 사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한 번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철과 망간을 조합해서 샘물 성분을 조절하는 부재료 생성수를 폐로 망간 공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옆에 시험 발전 설비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5분 간격으로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다섯 분의, 다섯 분이 이제 중경상을 입었었고요. 이번 사건은 이제 고온의 로 근처에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폭발이 있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지난, 그러니까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점화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기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폭발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산소 공급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좀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폭발에 대한 구분으로만 따지면 둘 다 물리적 폭발이 아닌 화학적 폭발로 둘 다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점화원에 대한 문제였느냐 아니면 산소 공급원에 대한 문제였느냐 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간단하게 구별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고의 원인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폭발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기도 좀 씁쓸하긴 한데 좀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을 했잖아요. 특히 교수님께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사고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고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아마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고가 일어나길 바라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국내가 보면 화재와 폭발이 연간 4만 건 이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동안 이제 많은 사고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고는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릴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본인과 특히 연관이 된 사고일수록 더더욱 많은 기억이 남을 걸로 예상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고는 소방세종시의 한 아파트 공장에서 있었던 화재 사고였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소방청에 업무차 방문하기 위해서 찾아간 상태였는데 거의 소방청을 다 갔을 때 어떤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지하에서 엄청나게 많은 검은색 연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보고서 이제 화재인 걸 대충 직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하 부분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 작업에 대한 불티가 근처에 있던 단열재 쪽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 단열재가 타면서 결국 화재가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공사장이다 보니까 비교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애인 내지는 피난 약자가 있는 곳은 아니었고 또 굉장한 인부들만 주로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명피해가 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해당 장소가 공교롭게도 소방청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거리였거든요. 걸어서 한 2, 3분이면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또 화재가 났었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주는 교육은 뭐냐면 불은 또 폭발이나 화재 같은 이런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고 이걸 통해서 항상 우리가 생활에서 안전한 행동만 좀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또 부지의하면 또 이런 큰 사고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교훈을 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든 이런 사고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방이 중요할 텐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먼저 폭발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 파악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죠. 폭발 같은 경우 특히나 화재하고는 또 틀리게 화재는 이제 불만 난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폭발은 일단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이 충격파라고 해서 이거 자체가 일어났을 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충격파가 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근처에 있던 작은 물질 또는 폭발에 의해서 깨지면서 이러한 물질들이 옆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폭발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폭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발의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정확한 원인을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공장관계자와 소방당국에서 약간씩 얘기하는 게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관계자 쪽하고 소방당국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산소 공급에 의한 거였다.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산소 공급이 왜 폭발을 유발시켰는가라고 했을 때 이러한 산소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연소 또는 폭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 농도를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LOI라는 그러한 용어를 씁니다. LOI라는 용어로 쓰는데 이게 뭐냐면 산소 농도가 몇 퍼센트 이상이 됐을 때 연소가 가능하냐 폭발이 가능하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농도가 높은 거 예를 들면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는 약 21% 정도의 산소가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21%보다 높은 수치가 필요한 연소하는데 필요한 물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물질은 평상시에는 안 탄다는 얘기죠. 다만 이번처럼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공급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물질도 연소가 될 수 있고 폭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달성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 조치를 또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만약에 산소 공급에 의한 것이 문제였다고 진짜로 판정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가장 원칙적으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 자체가 해당 부분으로 아예 지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지는 것 즉 다른 데로 아예 이설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정 그게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산소가 비정상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게끔 지금처럼 예를 들면 누출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공급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감지를 함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차단을 시켜주고 또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경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마련되어야 될 안전 조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폭발 사고의 원인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각 폭발 사고의 사례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해마다 일어나는 사고를 보고 일각에서는 이제 안전불감증이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를 물론 매우 다양합니다. 원인은 이유도 다양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은 6.25라는 전쟁, 내전을 걷고 나서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을 발전시켜서 일어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전쟁의 폐허 속에 있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당연히 의식주가 먼저가 됐고요. 안전은 뒷전으로 좀 밀려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식의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사회의 안전보다는 당장 좀 더 잘 사는 게 중요해. 이런 식의 안전에 대해서 좀 뒷전업이 이루는 그런 마인드를 많이 갖게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안전불감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방금 전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불감증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런 안전불감증이 있다 보니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안전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다른 걸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 또 한 가지는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이제 사고의 원인을 통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발에 대한 방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텐데요. 문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재발에 대한 방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산설비도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돈에 투자할 즉 안전설비에 투자할 돈이 있다면 생산설비에 투자하면 더 많은 제품을 생산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에 대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지출이 기업이 생산설비 늘리는 것보다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지킬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만 반드시 기업이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안전설비가 아마 현재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몇 말까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최소한의 규정인 거고요. 기업은 그거보다 더 안전을 해서 많이 높여야죠. 예를 들어 자발적인 설비를 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보면 대부분 이전에 이렇게 자발적인 설비를 하기 이전에 화재나 폭발 사고를 겪은 회사들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했고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영업이 중지가 되고 생산이 중지가 된다든가 또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생산시설 복구하기 위해서 또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이 대부분 이러한 사고를 겪은 회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안전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기존의 안전에 대한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던 걸 또 적절하게 유지 보수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는 이 두 가지 즉 기업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를 크게 들고 싶습니다. 기업이든 국민이든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런 자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이 돼야 할 텐데 물론 사고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발 사고와 관련된 사고 방지 대책을 진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한 가지로 규정해서 대안을 세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한 가지만으로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한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닌 현재까지 사고가 다행스럽게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있느냐 사고의 원인이 발생될 수 있는 게 있느냐라는 걸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 줘야 된다. 즉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고와 관련 지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사고가 나면은 주로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죠.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사고가 났을 때는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매우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고를 내서 사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럴수록 국민적 관심은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까지 오래 가진 못했고요. 대부분은 얼마 안 있어서 그런 관심이 많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잠깐 반짝하는 식으로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기 편한 위주로 예를 들어 안전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편한 위주로 마음껏 행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안전의식 고치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요. 이 안전의식 고치를 통해서 결국에는 기업은 생산시설이라든지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좀 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람이 일을 하는 환경 자체에 일을 하면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의식 고치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해서 더욱더 고려해야 할 점 유념해야 할 점이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전한 노동 환경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또 구축하기 위해서는 흔히 쓰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문 세 글자 세 단어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이기로 시작하는 것들로 시작하는 것들인데요. 좀 쉽게 표현해 드리면 기술적인 거가 첫 번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적인 거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관리적인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것은 말 그대로 아까 언급해 드렸던 생산 설비에 안전시설을 도입한다던가 아니면 이것들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적인 것은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있겠죠.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예를 들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근무를 하시게끔 만드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관리적인 것을 아까 제가 들었는데 이 관리적인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된다라면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는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는 장비 자체가 안전해야만 되겠죠. 암만 노동자가 안전하게 행동을 하더라도 장비 자체가 알아서 폭발하는 그러한 불안전한 장비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어떤 사람도 위험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따라서 안전한 설비는 기본 바탕으로 깔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술자 또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환경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야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남 지역 산단 제철소의 폭발 사고에 대해서 초등대학교 소방행정학과 황운영 교수와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폭발 사고에 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안전 분야에 더 체계적이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서 모든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